맺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무서워요. 저희들도 안 무서워. 아니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원래 쪼면 우리 또 나왔어! 앉아 있어요. 좀 가만히!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뭘 끝나 왜 계속해? 저희 두 명에서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아닌데? 총으로 쏴봐야 한 번. 총알 낭비했어요. 아니 좀비를 한 번 잘 맞추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자비야.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한 나라입니다. 리베카 나의 리베카 먹고 할까요? 저 하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 일단 우리 잠깐만. 샤넌. 13시간 동안 아니면 아니 그렇게 호반바를 하지는 마 이거. 그럼 조금 한 입 먹고 하자. 너도 먹어야 되니까. 저 원하시는 고기와 반반? 네 반반. 오늘 샤넌 머리 보셨어요? 머리 반반 옷 반반 피자 반반. 여기도 피자도 반 올린 피자. 바로 하자 내 앞머리도 반. 드시고요. 제가 옆에서 좀 하고 있을게요. 시작한다고 지금?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저 숙제요? 네. 숙제 싫은데 뭔데요?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래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A 두 개, B 두 개, AB 하나. 지금 외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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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 발성 좋죠? 어우 나랑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안 놀랬잖아. 저것도 안니까. 앉아 있어요 좀. 가만히 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우 놀래요. 내가 더 놀랬어 언니. 어우 귀 아파. 아우 미안. 우와 화염맨. 맞구나. 옥상으로 가는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왕 깨는 것부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임일지 맘만 보세요 맘만.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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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아래를 봐야지. 하늘만 봐봐 하늘만 봐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일단 도망다니다가. 자 온다 온다. 나 뒤로 봐야 돼. 아니 아니 앞을 봐야 돼. 아래를 보지 말고. 아니 지금 여기.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아래부터. 어떻게. 아니 이게 머리에다가.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요. 어떻게 나 주로 주로. 하하하하하하.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이제 움직이는 거는 대충 알았죠. 앞을 봐야 돼. 아니 아래를 보지 말고. 아니 아래를 보지 말고. 아니 잠깐만. 아니 옆을 보지 말고 앞을 봐야 돼. 아니 앞을 봐야 돼. 아니 앞을 봐야 돼. 벽을 보지 말고 상대를 봐야 돼. 나 지금 왼쪽으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뒤를 봐야 돼. 상대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아니 밖을 지금 이게. 오른쪽 컨트롤이 잘 안 돼 내가 지금. 여기 루프탑이라고 하지 말고. 앞을 봐야 돼. 앞을. 아니 벽을 보지 말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디. 쏴버려. 아니 오른쪽에. 뭐 저 못 오는 거야. 끝났어. 하 무대가 가장 좋았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깨도 되나. 해보세요. 말투 좋았어 방금. 하실 수 있을지. 아주 기분 좋았어 말투가. 안 그래. 그냥 쏴서는 안 되고. 얘가 이제 가까이 오면 이거 들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서 샷건을 쏜다던가. 오케이. 아 아깝다. 폭탄. 옆으로. 옆에 눌러. 오케이. 이런 느낌. 바람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오케이. 지금. 어 아니야. 우리 조급해 하지 맙시다. 네. 컴온 컴온.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못 봤다. 오케이 오케이. 집에는 가야죠 빨리. 오케이 오케이. 깼다. 깼잖아. 아 왕을 샤넌이 깼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셨어요. 왕이. 켜낭 켜낭. 여기 그건데요. 레지던트 이블 2 인데 여기가. 맞네요. 여기 거기는. 대박이다. 여기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2에. 맞어. 그러면 여기 맵 기억날 거예요 저. 살았던 동네도 아니고. 마빈이네. 아는 사람이야? 레지던트 이블 2에 나오는. 그게 있을 거야. 그 내 다리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 리커? 아 혀부터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여기 오른쪽 방이. 거기에요. 안전한 방. 말하는 대로. 어 나 아예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나는 거는 아까 그 여자 이름이 지리라는 거. 그리고 허브 먹으면 체력 찬다는 거.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샤넌은 방이랑 이쪽 구조랑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샤넌입니다. 샤넌입니다. 근데 진짜 잔인하다. 기말음. 아니 이걸 하면서 웃어 막. 샤넌. 내가 여기서 고민해 보기잖아. 어. 어. 캐릭터링 dying, 어. 내 기억으로는. 샤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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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요. 샤넌. 샤넌. 오우 샤넘입니다 왜 무섭게 저장하는 거야? 왜 저장하는 거지? 뭐가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혀 긴 애가 재니? 소리 없이 어떻게 움직여 일단 가자 일단은 최악이다 방금 봤어? 날라온 거 봤어? 어 나 여기서 끝났어 나 여기서 끝났어 약품 먹었나? 지금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너 대단하다 왔어 그걸 뚫고 어쩔 수 없지 물릴 수밖에 없는 게 맞네 견왕 견왕 조 조 조 조 조 어? 질로 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자도 또 바뀌었네 차량이 다 끝났어 차량이 끝나고 잠깐 사이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대박이죠. 우와. 활. 어 뭐 해야 되는 거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러다가 죽겠다. 이거를 써야 되네. 어 치르타 써야 돼 내가 치르타. 지금 간 거 엄청 멋있어.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맞나? 몰라요. 너무 이게 너무 약간 효과가 애매한데. 아닌 것 같아 이거. 맞나요? 확. 뭐가 있을 텐데. 지르탄을 바닥에 한번 깔아봐서 저절로 터지게 하면은. 뭐야. 상태가 좀 변했다. 오 엄청 빨라. 갔어? 가야 돼. 나한테 점프할 거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뭐지. 그러게. 찌지게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우. 죽어야 될 것 같아. 죽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라고 한 거예요? 화염탄 같은 것들로는 그냥 때리고. 오케이. 가까이 왔을 때 바닥에다가. 지르탄을 바닥에다가. 이거 미리 쏴놔도 될 것 같은데. 내 앞에다가 쏴놓고. 이럴 때. 뭘 쏜다? 예스. 동이지 이건나? 아우. 이거 이상한데. 아닌데 이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돌아다닐 때는 다른 걸로 쏘고. 얘가 움직일 때. 얘가 막 돌아다니지 않나요? 막 돌아다닐 때 지르해. 내가 또 온다라는 보장이 있나? 꼭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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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컴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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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말 안 들겠다. 야 이거 어디 따가 안 오냐. 와 아까 누나 진짜. 아까 진짜. 약간 배신감이. 배신감이. 양아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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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자 여기까지 뛰어오나? 뛰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안 뛰어오면. 레전드인데. 나이스. 그렇지. 야 이때다 이때다 샷건. 아 이거 샷건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눈. 빨리 됐어 빨리 됐어. 또 뛴다 또 뛴다 또 뛴다. 안 보이지만 일단. 오오오오 맞았나봐. 반대로 뛰었네. 빨간모. 빨간모. 맞았나봐. 잘한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여기 여기 가슴 밖에서 튀어나왔구나. 뭐야 제가 화만이 났어. 화만이 났어. 오우 나 창문 안으로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얼굴 이리 와. 얼굴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와 야. 대박이다.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깨는 거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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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됐어. 어 상관 3권 페이즈? 오오 되져버려. 좋았어. 기가 막히다. 산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제 친구 지원군 하나 불러서 같이 깨면 어떨까 싶어서. 또 있어요 지원군이? 아 예. 아 지원군은 언제든 좋아요. 여보세요. 하나, 둘, 셋 주무시고 계시나 보네요 상암으로 나오시지 출연료도 나와요? 네,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출연료도 나와요?